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에게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이라던가 법원 측에서는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박병곤 판사가 판사가 되기 전에 썼던 글을 가지고 정치 성향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박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선거 직후 정치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때린 것은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논란을 피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정치권에서는 박병곤 판사의 판결을 두고 여야 진영이 맞붙었으며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박병곤 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쓴 것은 맞지만 그거는 고등학교 때라던가 또는 법관이 되기 전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정진석 의원의 판결을 정치적인 판결인의 몬에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정치 검사들을 좌표 찍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판사를 좌표 찍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진영의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정진석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을 두고 여러가지 토를 달고 있는가 말이 안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논란을 빚고 있는 박 판사의 정치 관련 글을 보면 그가 고등학교 때 썼던 글이라던가 대학교 시절에 썼던 글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민주당 진영에 힘이 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 이번에 새로 발굴이 된 글을 보니까 박 판사는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었던 지난해 3월달에 자신의 sns에다가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래야지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라는 글귀를 적었는데 해당 글에서 직접적으로 이재명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박 판사가 개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의 정치 성향이 적어도 좌파 진영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재작년 4월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패배가 결정이 된 다음 날에도 비슷한 글을 썼는데 중국 드라마에 캡쳐본을 여러 장 올리면서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 지언정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뭐 이러한 글귀를 적었고 또 자신의 SNS에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라는 이러한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또 박 판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된 후에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 성향이 왼쪽이라는 것을 상당히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SNS에다가 마지막에 적어 놓은 저 글이 가장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판사가 하면 안 되는 얘기죠. 판사라면 달리는 기차에서라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글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이건 아예 대놓고 저는 중립적인 성향이 아닙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박병곤 판사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있으면 현재 박 판사를 실드를 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좀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박 판사처럼 대놓고 정치 성향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진영의 인사들을 수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이라든가 돈봉추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보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예 좌표찍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놓고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박병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하니까 마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하고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이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며 특히나 박병곤 판사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공인에 대한 다른 명예훼손하고 비교해 볼 때도 판결이 이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노무현이 공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고 법 쪽에서는 박 판사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판사라고 하더라도 SNS에 개인 의견을 올릴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법관 윤리 강령을 보면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받는 글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써놓은 글을 보면 여기에 좀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 박 판사에게 정치 성향이라든가 본인이 써놓은 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박 판사는 공개된 판결 외에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밝힐 부분이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법원 역시도 재판장 본인이 해당 게시글을 이전에 삭제했다면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하고 이 사건의 판결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는데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에 박변곤 판사의 사건을 보면서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선거 개식을 올렸던 판사라면 정치인 사건은 스스로 피했어야 되는데 그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판결 내용을 보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안통 이번에 박변곤 판사 사태라든가 정진석 의원의 판결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심하고 법리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이라는 것이 상식에 부합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같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급이나 되는 이런 공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전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 정도로 징역을 때릴 것이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던 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때리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썼던 글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하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을 때리는 것은 감정이 실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무슨 무슨 테이프가 나올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음에도 징역은 커녕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판사도 물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이념이라든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이런 일말의 의구심이 끼어들 여지를 준 것만으로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니까 정치권에서 재판부의 재판이 배당이 되면 판사의 정치 성향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살핀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아무튼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법의 지배가 의심을 받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명수 사법부가 종료되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